전역이 얼마 남지 않은 만련병장이 부대 내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을 하는 벌을 받다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왜 숨졌는지 원인이 불분명한 이 사건을 군이 민간경찰에 넘기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문이 떨어진 옷장과 구식 온열기가 전부인 좁은 방. 화장실 타일 바닥에는 곰팡이 흔적이 선명합니다. 국방부 산하 정보부대에 코로나 환자 임시 숙소로 쓰였던 장소인데 지난해 11월 11일 저녁을 한 달 앞둔 A병장이 숨진 곳입니다. 병사가 돌연사한 그런 사고 현장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으로는 제대로 된 물과 음식조차도 충분히 공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A병장은 근무 중 벌어진 일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지난해 10월 26일 이곳에 격리 조치됐고 17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격리 기간 근무는 10회, 식사는 장병들이 마친 뒤 혼자 했습니다. 부대는 점오도 없이 A병장을 사실상 방치했고 한 간부가 A병장이 머무는 장소에 물건을 찾으러 갔다가 숨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A병장의 사망 원인은 불명, 특별한 병 질환 없이 돌연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병장은 숨지기 며칠 전 격리 생활의 어려움과 추이를 호소했던 걸로 파악됐는데 군사경찰은 A병장의 사망이 범죄와 무관하다고 보고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지 않았습니다. 유족들은 최대 15일인 분리교육 기간이 넘도록 A병장이 분리조치됐고 병사관리 소홀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A병장의 의사와 전역 시기를 감안해 지휘관 권한으로 전출 대신 분리조치했다며 해당 부대의 관리 소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김태훈상입니다. Log꼬 你가 라고 play en numer 서 hyvä prepare 김태훈 en road 김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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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